섹소폰 연주를 바로 제가 아무도 없는데예? 그러니까 의뢰인이 뭐 있어야지 하지 계십니까? 여보세요? 뭐야 이거? 진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기서부터 들어오시는 거 쳐다보면서 컨셉 희한하게 잡았네 보니까 약간 스토커 같은데 고민 타파에다가 여행 투어 지 어떤 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겁니까? 저희가 부산에서 투어지라는 이름으로 보고 계시는 퍼스널 모빌리티 쉐어링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 2인용 모빌리티를 다 1인용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1인용인 것 같은데 보니 아닙니다 충분히 넓습니다 불편해 보이는데? 엄청 불편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상당히 넉넉한 이런 안정적인 포지션 아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두 분? 저는 김승휘라고 합니다 저는 김태경이라고 합니다 김혜김가네 보니까 네 김혜김가 김혜김 아 경추김가 형님은 무슨 김가죠? 나는 고소음이잔데요 고소음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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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시구나 승희씨 네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직책은 대리입니다 근데 대리인데 여기 의뢰소에는 모비라고 적혀있거든요 모비는 그 무슨 말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맞습니다 무슨 뜻이죠 이게? 영업 지원도 하고 뭐 마케팅도 하고 디자인팀이랑 협업도 하고 개발팀이랑 협업도 하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걸 좀 많이 받으시겠네요 이거를 이게 무봇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봇으로? 네 맞습니다 뭔가 책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그런 게 아니라 그럼요 태어날 때 네 이제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분이 사장님이시다 보니까 월급을 못 받고 연락이 됐습니다 와... XX 부러운데? 너무 부러운데? 근데 이름 너무 특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김혜김가는 중둑두러 가족한테 있잖아 건설사들입니다 건설사들 건설사들? 아니 저 그러면 저한테만 저 stk 코라입니다 코라입니다 대박 우와 쾌기밀 불러야 될거 같은데 아 그러면 요기는 진짜 있는 집안 자들만 근무하는 곳이네 아니 gr건설이라고? gr건설 코라입니다 승희 아드님. 아 승희 세자. 왕의 아들이니까. 승희 세자는 언제 가장 힘들었어요? 세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세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후계자 수업을 받는 게 가장 힘들지 않나? 보니까 지금 나의 장점, 단점 해가지고 장점만 적어놨더라고요. 단점은 안 보이던가요? 아니 없어가지고. 진짜 뻔뻔스럽네. 진짜 안 보일까. 제가 봤을 때 둘 다 뻔뻔스러워요. 일단은 첫사랑이 지금 현재 여자친구라고 하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눈을 한 번 두 번 깜빡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직장인 밸런스 게임을 한 번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 일 잘 성나? 일 잘하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 대 일 못 성 존. 예? 바라면 또 바라지. 존이. 좋은 사람 할 때 존. 누가. 자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 잘 성나 한마디로 일은 잘하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 그리고 일은 못하지만 성격이 굉장히 좋은 사람 하나 둘 셋 앞 일 못하는데 성격 좋은 사람? 일단 성격이 좋아야 일하는 군무 환경이 약간 행복하지 않을까 매출이고 뭐 모르겠고 그냥 일단 우리끼리 잘 지르고 과목하면 되고 내만 편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지 내만 잘 자면 되는 거지. 그리고 세자는 아무래도 이제 세자다 보니까 그렇네. 기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앞. 오너의 입장과 이게 다른 거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홍보 타임을 한 번 가져보도록 할 텐데 투우지라는 회사 어떤 회사인가요? 작년 5월 달에 백스코 스테이션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지금은 센텀 광안리 해운대 송정 기장에서 저 모빌리티를 쉐어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고요. 킥보드가 있고 소카라든지 대형 그린카 렌탈 시스템은 있는데 그쪽을 노린 건가요? 기존에 뭐 소카나 렌터카 가지고 있는 그 차량 대여라는 거는 사실 뭔가 1박 2일이나 좀 장기로 대여를 할 때는 편리하지만 짧게 짧게 어디에 이동해서 뭐 놔두고 하기 불편해요. 왜냐하면 좀 무거운 느낌이 있어서 반면에 킥보드 같은 경우는 지켜야 될 법들이 많으니까 그것들의 단점을 다 빼고 장점만 가지고 온 게 투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주차장에 저희 투어지만 모임을 이용하실 수 있게 주차가 되어 있는 존이 있습니다. 거기서 대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 근데 어플리케이션도 다운받아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와 잘하는데? 귀여워. 이게 근데 또 금액이 사실 맞아야 되잖아요. 대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은 1분에 200원입니다. 타는 기준은 뭡니까? 아무나 다 타고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저희 투어지비 이용 조건은 아주 간단하게 만 21세 이상일 것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것 금액 끝이에요? 네. 가정용 220V 콘센트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1회 완충을 하면 주행 거리가 65km 정도 나오시는데 그거 충전하는 비용이 상대가 엄청 높아요. 음... 형님께서 이제 로고송도 바로 준비가 됩니다. 즉흥적으로 바로 투어지비 프리스탈 랩 가능하십니까? 분명히 있으니까 돈이 또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아닙니까? 저희는 원플리스톤입니다. 우리 유사 보내고 따로 저랑 프리스탈 얘기하면 되고 약간... 조건이니까 제가 사람을 잘못 때리고 궁금하십니까? 원, 투, 쓰리 투어지비 투어지비 부산의 자랑 투어지비 탄소 배출도 자랑지 부산 여행의 필수지 전기모빌리리 투어지비 예! 투어지비 예!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하십니까? 형님도 합격이고 나랑 같이 합격? 예! 뭐... 악기 역할이시긴 하지만 악기 역할... 지금 비트바스 무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야 지금? 무시한 적은 없습니다. 악기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또... 섹소폰 연주를 바로 제가... 우리 투어지비가 정확하게 뭔지 저희가 직접 한번 타보고 어떻다, 어떻다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우리... 낙합시다 형님! 됐습니까 형님? 됐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렛츠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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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타면 되겠습니까? 오늘 아무래도 초록색이니까 신도 광경적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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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탑승하시면 됩니다. 탑승하시면 제가 조작법을 알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탑승하시면 오른쪽에 시동 버튼이 있으시거든요. 네. 이렇게 시동 걸어주시면 되고 R 누르면 후진, D 누르면 전진 전진 누르고 엑셀 밟으시면 바로 출발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습니까 형님? 안 추웠어요? 직접 타봐야 돼요. 타봐야지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맞지 맞지. 그리고 마치 촬영 끝나고 우리 대리님께서 투어 지 공짜로 한 대 준다고 하니까 아 진짜? 네? 그것도 같이 한 번 해봅시다. 좋아 좋아. 더욱 더 참실한 아이디어로 상품 혹은 부산 대표적인 최고의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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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피리티 투어 사이즈의 좁은 길도 쌩쌩 달릴 수 있고 혼자만 다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을 여시면 짠! 앞뒤로 이렇게 2인승으로 사실 수가 있어요.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1분에 200원입니다. 1분에 200원으로 아주 저렴하게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 21세 그리고 면허증이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투어 지 스테이션 내에서 굉장히 또 자유롭게 반납과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착해도 너무 착한 우리 투어 지와 함께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고 또 부산의 관광을 아름답게 추억을 만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